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구하여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습니까? 소리가 쭉 줄어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하여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구한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구한 것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물질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물질 내가 건강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건강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직장을 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걸 다 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그렇게 달라고 해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여도 축복을 못 받는 그런 사람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염려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갔다가 정말 내가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다 저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가 만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이밤에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한 것은 물론이거든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언제 더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면 응답받고 구하지 않아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시냐 세상껏 우리가 만약에 돈 명예 친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못 가요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건 세상껏 염려 걱정 아니라고 주님을 따를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라가 망해 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게 좋은 그 학교인 왕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박사들이 내가 박사가 되게 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해 주세요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집약이 됐을 때도 하나님 나를 페르시아의 수석 총리가 되게 해 주세요 나에게 부와 귀와 권세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더해 주세요 한 번도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놀라운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이런 재물과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사람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환란과 고난이 와도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구하해도 못 봤는데 그렇게 물질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라고 이런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 구하지도 않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의 그런 인재들이 들어가는 인재의 동용문이라고 하는 그 당시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립학교에 뽑혀서 들어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열 배나 더 뛰어난 그런 지혜와 명철와 능력 주시고 또 왕 앞에 가서도 더 인정받고 그리고 다른 그런 박사들이나 모든 술사들, 점쟁이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구하지 않는 걸 더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너무나 잘못된 걸 저는 보면 느껴요 뭐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여러분 더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들 저와 우리 모두가 먼저는 믿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못 살아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뭘요? 주님 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환경 어떤 환란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니엘 보면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세 번씩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했네요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어떤 병 고쳐달라고 자녀에게 어떤 뭐를 달라고 이런 식으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세요 세상에 어떤 환란과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해 주세요 이거를 위해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100% 구하는 것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번 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고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게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물질의 축복 좀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모르드게도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으로 거기에 남아있게 되었는데 성문에서 문직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후손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인데 이거 몰라겠어요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다 알았죠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 믿음의 열조들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나는 저 원수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오직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위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위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것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 그 사촌인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비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만이 이 모르드게 때문에 온 유대인을 다 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만의 그런 모든 계략을 다 깨뜨리시고 정말 유대인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그날 유대인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도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언제 총리 되게 해달라고 언제 부귀영화 권세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물질 달라고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해 주신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될지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을 구해도요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없으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걸 가르치려고 사실은 그런 제가 개인적인 기도를 어떻게 합니다 이런 말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이죠 그러면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시작하면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또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주님의 온을 또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만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 주세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무슨 기도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게 해 주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이슬 만나니 내 마음의 합판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무슨 왕이 되게 해달라 했습니까? 그가 무슨 물질을 달라고 했습니까? 권세를 누르게 해달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해가지고 때가 되니까 왕이 되어서 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이런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기만 하면요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 어떤 개인의 야망과 목적과 목표와 이런 꿈을 이루려고 그런 기도에다 집중을 해 먼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깨뜨려서 변화시켜주세요 주님이 위대한 토기장이신 주님이 나를 빚어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에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한 것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다이처럼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도록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고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먼저 뭐를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 어떤 사람은 구한 것도 못 받아 안 주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 그랬잖아요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이런 것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대요 아멘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 나라와 그분의 일 그분이 옳게 여기시는 그것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 것 이런 것에다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런 데다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한 것도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정말 여러분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먼저 가장 합당한 그것에다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잘 되는 것도 그러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적으로 강건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런 축복보다 먼저 무슨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메? 신령한 것 내가 여러분 어때요? 내 가정, 사업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먼저 우선순위는 주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구한 것,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또 그때는 마음만 살짝 생각으로 또 마음만 스쳐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벌써 그런 것을 탁탁 이루시는 걸 보면요 야, 그때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내가 마음에 누구 말 한마디 한 번도 안 해보고 생각만 좀 이렇게 딱 했는데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요 막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을 못할 그런 일들이 그러면은 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신다고 하더니 주님께서 내 심장과 폐부를 다 생각을 살피시는 주님이 달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주님이 감사하고 이러지만은 또 한편으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나라와 그분이 보시기에 정말 옳은 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일의 최선 그것을 먼저 최상의 우선순위에 두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다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한번 예를 들어 구한다고 해볼까요?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피로 이런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뭐든지 먼저 구할 때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하세요 내 어떤 피로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뭐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구하면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세요 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한 것은 물론이거나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한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기부원이라는 거 거기에 가서 그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1천마리 양을 잡아서 1천번째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그 예배에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야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왕이 되었지만 저는 어린아이라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잘 다스리고 이끌어야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필요한 거 구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귀용화 권세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시고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영화와 그 권세를 너에게 더하여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전보다 그리고 후에도 이보다 더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물론이고니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해 주셨어요 왜 여러분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에 맡겨주신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뭔가를 사역을 맡겼으면 나는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전에 말씀드린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켈리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그럼 내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면 더 이상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우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못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못한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교회에 주님이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분의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맡겨주면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 변한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한 것은 물론이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주인 사명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계신 그런 사역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한 것은 물론이고니와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회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제 임금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하나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그들과 회계를 해본다겠죠 회계를 해봐, 계산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 속에 묻어뒀다가 그걸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있는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건 주님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본, 은사, 이런 사명 이런 걸 말하는데 이제 먼 날에 돌아온 것은 이걸 주님의 제 이름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가? 그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아메? 구하지 않는데도 더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충성한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불이한 청직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청직에게 모든 걸 맡겨놨어 청직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 시간, 생명, 가정, 자연들 다 맡겨놨어 나는 항상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그 불이한 청직이라도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안 하고 허비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이한 청직이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고를 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있는 사명과 직분 그런 사역에 대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여러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들어주시죠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는데 가서 좀 선물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은 물론이 구하지 않아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거기에 필요한 은사, 능력, 물질, 건강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어서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멘!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건 하나님 기뻐해 애외들이면 하나님 기뻐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는 거 많이 나오죠 봉사하고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이런 기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그 메시야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때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 도울 자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건강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의사인 누가를 붙여서 건강을 돌보게 하고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한번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고 능력도 부어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물질이나 건강도 다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였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영락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였어요 그런데 영락교회는 시내 복판에 사대문 안에 있다 보니까 점점 서울이 개발되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그런 신도시 위성도시 이런 도시로 가니까 사대문 안에는 많이 비게 됐죠 그래서 영락교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외곽에 그래서 명성교회라든가 사랑의 교회라든가 소망교회라든가 이런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데 그중에서 나교민 목사님 계실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 주한 장로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의 세계 50대 대형 교회 가운데 17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모든 교파의 최고 큰 교회들은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장로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다 모든 교회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인천 주한 장로교회가 원래 나교민 목사님 갔을 때 200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금식하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것에 대해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교민 목사님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나님께 부른받았으니까 항상 어때요? 나는 언제 이제 말하냐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한 시간 기도하면 나는 부족하니까 두 시간 해야지 다른 사람은 성경 한 시간 보면 나는 두 시간 봐야지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 됐는데 뭐가 됐어요? 먼저 된 거예요 엄청 그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모태신앙이요? 몇십 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 된 자가 나중 된 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경우가 많다 왜? 먼저 믿었는데도 일찍 믿었는데도 신앙생활을 막 성장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안 하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하니까 연륜만 모으려 돼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늦게 믿었으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규일 목사님이 늦게 믿었는데도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한 데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총동원 전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처음에 어떤 한 주일을 1년에 딱 한 번 가을에 그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사람들을 초청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부응에 어떻게 보면 물꼬를 튼 부응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 뭐냐면 누구냐면 안강자 권사라는 이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이 다 사업 망하고 정말 이제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먼저 그의 나로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해 주신다 이 말씀 듣고요 이분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나가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해야지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불을 짓고 또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불을 짓고 또 전도하러 가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전도 그렇게 하는데 구하지 않은 데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음성이 들려 오늘은 아파트 몇 단지로 가거라 어디로 가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 그날 그 통로는 전부 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학원도 안 보냈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증명을 주셔가지고 그냥 뭐 전교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실력으로 공부도 엄청나게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 그게 뭐가 돼요? 간증거리가 되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 남편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전도하려면 우리가 그냥 맨입으로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돈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까워서 못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확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업의 축복의 문을 얼마나 크게 열어주시는지 그런지 총도 온 전도주인이 됐어요 첫 해에는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몇백 명 많이 데리고 갈 때는 여러분은 이분이 총도 온 전도주일 날 하루에 몇천 명을 데리고 갔어요 버스를 몇십 대를 빌려가지고 있잖아요 버스를 그걸 교회에서 돈 대준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사업을 해서 물질을 벌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천주한장로교회가 그래서 나중에는 총도 온 전도주일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몇천 명부터 시작했던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10만 명 총도 온 전도주일에 불신자 초청 한 날에 있잖아요 한 주일 날 10만 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다 선물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선물을 주죠 그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구두 티켓 뭐 주고 뭐 주고 다 선물을 나중에 교회에서 선물을 주고 개인이 처음에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이분이 보았잖아요 안강자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인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남편 축복해 주시고 물질에 축복해 주시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도 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거 이런 모든 축복을 주시구나 그래가지고 양경에 뭐 또 현선영 누구도 막 엄청난 전도왕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김종렬 등등 어마어마한 전도왕이 수십 명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다 그런 그래가지고 인천주한장록에서 나온 이 전도왕들의 간증이 대한민국 물론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까지 얼마나 많이 가서 그런 간증을 하게 됐냐면 이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더라 뭘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을 하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라고요? 주시리라고 우리는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그게 없는데 교회가 보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기독교 신앙은 뭐요? 풀었어요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먹든지 마신든지 무엇을 하는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리라고 정말 이 기도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주님 나에게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게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십시오 맡긴 사명 직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구한 것은 물론이군요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십니다 아멘